안녕하세요. 미디유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3DO 마이크에 있는 귀를 마사지하는 영상에 찍을거에요. 3DO 마사지 영상이 되겠죠? 롤플레이는 아니지만 3DO에 있는 귀를 만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핸드 볼ativo 가볍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 전에 제가 asmr에 관한 인터뷰를 했어요. KTV라는 방송국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영상이 방송에 나왔더라구요. 4월 7일날 저는 본방으로 봤습니다. 새가 나오니까 신기해서 챙겨봤죠? 인터뷰를 그렇게 길게 한건 아니었지만, 방송에서는 정말 짧게 나오더라구요. 아마 인터뷰한 부분이 10초 정도 나올거라고 그때 그 기사분이 말씀하셨는데, 10초도 안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영상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asmr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비춰졌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asmr에 관한 기사라든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asmr을 제가 업로드한 지도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참 뿌듯했고 기분도 너무 좋았을텐데 기분도 너무 좋았을텐데 받거든요 저는 asmr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근거가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된거라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콘텐츠로써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듯이 ASMR도 그렇게 물론 뭐든 너무 의존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물론 뭐든 너무 의존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실 때마다 너무 감동받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고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약간 품이 건조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ASMR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게 된 이후로 삶에 있어서 생기가 생겼다거나 해야되나 굉장히 즐겁고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활력이 돋네 악플이나 비꼬는 댓글이나 뭐 그런 것들은 신경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려고요. 물론 너도 사람인지라 안 좋은 악플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순간은 정말 웃겨서 댓글같이 달아서 막 싸우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 아니까 그런 것 그런 것 하나하나에 악플 하나하나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않도록 보약중이에요. 물론 그게 잘 안될 때가 있긴 하지만요. 그냥 자 제가 인세터랑 페이스북에다가 방송 뉴스 나온 거 캡처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너무 짧게 나오긴 했지만 되게 많이들 막 같이 신기해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고 음악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역시 유튜브 방송 보고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 영상 설명하는 것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라고. 근데 뭐 별로 막 죄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 바람처럼 지나가긴 하지만 앞으로도 ASMR을 더 많이 알리고 알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ASMR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쑥스러워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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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가 되길 바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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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항상 잠실수가 많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영상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제 일로 아이디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써주셔도 좋아요. 근데 가끔 제가 댓글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댓글은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전부 다 읽어보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놓칠 때가 있더라구요, 댓글을. 그래도 항상 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구요, 카카오톡이나 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시구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조금 의견을 말씀해주실 때, 좀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작은 바람. 작은 바람. 마이크가 제가 이렇게 L자로 생긴 카메라랑 마이크를 고정시키는 그런 L자 판때기가 있대요. L자 판때기가 있는데 제가 이스레디오를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그걸 같이 주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달랑 마이크만 주문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있어야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할 건데 아직 주문을 하진 않았어요. 한 3-4일 뒤에 주문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2주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2주 뒤쯤부터는 거기다가 카메라랑 마이크를 함께 고정시켜 놓고 영상을 찍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L자 판때기의 특성상 카메라가 제 얼굴과 아주 가까워져요. 엄청 그래서 조금 보기 부담스러우실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너무 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너무 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너무 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화면을 뒤집어 놓고 소리만 들으시는 것도 그래서 보고 영상을 같이 안 보신다면 괜찮으시겠지만 너무 얼굴을 카메라에 드림이 빈다고 조금 안좋게 생각하실까봐 살짝 걱정돼서 미리 이렇게 예방 예방자원에서 말씀을 했나 왜 얼굴을 저렇게 드림이나 생각하실까봐요. 절대로 좋은데 내가 뭐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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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고 해 하이 제가 너무 소심하죠? 아이고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마이크 생각대로 너무 싼 걸 샀나봐요. 자꾸 지 멋대로 움직이고 너무 불편해서 그 L자 판만 오면 당장 갖다 버리려고요. 정말 싼 게 피지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차라리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샀어야 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삼각대가 참... 삼각대가 중락처음하고 중락처음. 지멋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이고, 영상 중에 3DO 이어 마사지하는 영상이 참 많은데... 그 영상들과 비교하시면 제 영상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3DO에 아직 완벽 적응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외국 영상의 정말 퀄리티 높은 영상들을 보시다가 저의 영상을 보시고 실망하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마시지 않으셨을까? 일단 동영상은 어떤 틈의 주인공은? 제가 2레리티의 주인공에를 보시죠. 그래서 제 이미지로 사양이 빼면 방어갈 때까지... 바로 그 땅에 하고 향이 흘러나와요. 어? 근처에 있는 영상이 힘들어요. 그럼 아주 important datção. 여러분도 유통하는 영상은?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정보가 불편하고 짓기지 legg다. 아... 아, 그... 성능이 좋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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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속삭이면서 바람을 부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다 만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빨리 빨리 만들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버벅거리죠? 말을 좀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버벅되는 것 같아요. 눈에 뵙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뵙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뵙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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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만 보이게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이벤트는 저번 이벤트에 비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공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오늘의 3DO 이어 마사지 영상을 여기 사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꿀참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